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어니보홀에서 나왔어요. 이펙터용 케이블이고요. 플랫 리본 패치 케이블 세 가지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모델이에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려면 얘는 42,000원인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 29,400원 거의 3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플랫 리본 패치 케이블인데요.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최상급 부품을 사용해서 제작한 고급 케이블입니다. 이게 지금 평평하잖아요. 평평하고 얇은 커넥터 디자인으로 이제 페달 보드의 공간을 좀 더 활용적이고 좀 더 쾌적하게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없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중 이 안에 다중 쉴드 설계가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PVC 재킷으로 내부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화이트 컬러의 이제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언이블 패치 케이블입니다. 이펙트의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케이블 선택하시면 지금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가주세요. 안녕 그럼 가주세요.